짓고 시작한다 짓고 잡으러 간다 짓고 찾았다 간다아 짓고 2명 봤다 이놈이 시키 으쌰 이따 씌울 걸 그랬나 아 몰라 이딴 일단 짓고 간다아 여기 끊기지 어디갔지 끌적끌적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여깄다 일로 돌았어어 으으으으으으으응 아이고 아프다 짓고 아프다 어 어디갔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으어어이 어디가 니 니가 만든다 아 쟤를 잡으러 갔어야 되는데 1픽을 잡았어야 돼 아 일단 걸려라 1픽 잡으러 간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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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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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지금 잡아야 돼 아이 아이 쟤 풀렸어 잡아야 돼 어쨌든 너 잡아야 돼 어? 여깄나? 어디갔지? 글쩡글쩡 아이씨 놓쳤어 아직 루인 살아있고 아이씨anya 아이씨 발전기 아직 하나도 안돌았죠 저기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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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아닌데? 맞나? 아 맞구나 잡았다 이거 뽀개오오오오오오 잡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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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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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숨지애들이? 내가 못찾는건가? 또 치료했네 아직까진 괜찮아 어 여기 있다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쿵 황 이리 오너라 어디갔냐 아 이상하네 글자 글자 아이씨 왜 잘 숨지? 왜 이렇게 금방금방 없어지지? 발전기 하나 돌아갔고 타이머 이제 돌기 시작하겠지 타이머 이리 오너라 1픽을 잡든 4픽을 잡든 잡아야돼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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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있다 아 아닌데 어 뭐야 얘네 언제 풀었어? 어 둘다 풀었어 언제 풀었어 둘다 어? 아 또 어디갔어 진짜 짜잉나네 어디갔어어 어 아 먼저 걸렸던게 1픽이 아니라 4픽이었나 또 치료했고 또 치료했고 아 이상하다 아 끌적끌적 아 발전기라도 빨리 돌리든가 빨리 잡히기라도 하든가 흠 돌아갈까? 돌아서 어 어디갔지? 아 진짜 뭐지? 이상한데 뭐지? 어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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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아 발전기만 차다 끝나겄네 어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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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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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물 ahor 낡뙪 아, 또 입퉁이네Med 일단 봤어 일단 봤어 일단 봤어 일단 봤어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Te,ых,떼 어디 갔어 도 imperfect 뚜smann 또 없어졌어 ㅇㅣ emotions ㅋㅋㅋㅋ vict 답답하시쥬 지는 어떡하쥬 애들은 안보여요 어 저기다 애들은 안보이고 그렇다고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흐흐흐 한대 때리고 치료하구 한대 때리고 치료하구 에잉! 이 새끼 너는 너는 잡는다 너는 소리 들렸어 소리 들렸어 들렸어 와 또하나 또 들어갔네 에옙Evet происходит 소리소리소리 소리 아 이러면 안되는데 1픽이랑 4픽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게임 터지는데 일단 걸구 쟤가 3픽이죠 잠깐 있어봐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알래 한 명 와라 쟤가 3픽만 빼고 아무나 와라 잃냄음 이이싱이 ll 얜 прямо 일단 걸어 모천원 모성원 모천원 모천원 모성원 잡는다 너 잡는다 너 내가 잡는다 너 잡는다 잡는 잠 잠 잠 자라 잠 잠 자 이이이이이 리 오너라도 업고 늘 칼까나 됐어 이러면 일단은 한 번씩은 다 걸었죠 빨리 빨리 걸고 빨리 가야돼 이픽 견제 가야돼 이픽 견제 가야돼 구했어 구했어 빨리 잡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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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한다 뭐야 포기했나 왜 포기하지 루인 받나 일단 가자 이제 안돼 더이상 지치해선 안돼 의상은 지체해선 아니 된다 3픽 풀기 전에 잡아야돼 4픽이 걸려도 좋고 어디있었거나 어디있었거나 1픽이지 오케이 다 걸렸어 좋아쓰 좋아쓰 한 명 더 처리하구 루인 뽀개졌구요 아 루인 열일했다 고생했다 나의 루인 저기 한명 저기 한명 이쪽으로 오는것 같았는데 루인 열일했다 루인 열일했다 혼자 잡고 마무리 저쪽에 한명 요기에 한명 맞고 이쪽에 숨었나? 어딨지? 아니면 저쪽에 있을수도 있거든요 저깄다 봤다 나이~~스~~ 걸고 밭을 한번 봅시다 저기 끝에 요 어디 있는거 같은데 어? 위스퍼 꺼졌어 구하러 갔나? 구하러 갔나 보다 그렇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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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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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가 간다 직구가 잡으러 간다 직구가 잡으러 간다 부비부비 하지 마시구요 어 거슬리게 하지 마시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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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어 어 나이스 어디갔어 일단 뽀개고 치료했네 와 4픽 진짜 잘 버틴다 흐흐흐흐흐 어디갔지 우와아 대박 그래서 또 발전기 켰어 뭐니너 진짜 자 남은 발전기는 한개 한명은 누워있고 자 나머지 한명은 과연 어디있을꼬 올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다시한번 가볼께요 음 여기 근처에 있는데 어디있지 어 치료하고 있다 치료하고 있다 치료하고 있다 치료하고 있다 으아아아 하하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하냐 뭐지 또 포기했나 얘 지겨운거지 어 빨리 끝내고 싶지 하지 얘가 치료를 안해놨었나 4평 먼저 갔구요 자 어디갔어 아 여깄다 어디가십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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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무리합시다 올킬입니다 올킬입니다 직구는 바보 아니다 직구 올킬했다 직구 다잡는다 아 힘들었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잘했어 아주 잘했다 자 오우 일일의식 게이드 오와 드벅 다 빨강색이야 우와 유우우... 2만9천점